CME와 함께하는 해외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공익이라면 7만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험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149선의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2150선은 계속 넘겨주긴 하는데 여기서 좀 밀리고 밀리고 그런 흐름도 어제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탁은 일단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흐름은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740선, 741.37포인트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게 되는 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인데요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한 1800개학 정도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탁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네요 123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는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탁은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물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IT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시 예상대로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 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삼성전자 가고 그 다음에 코스탁에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이렇게 요즘에 티키타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으로는 오늘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실 분 최재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시장이 참 강해요 연구원님 계속하는 게 오늘도 역시 증시는 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을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일 착안하고 있는 게 글로벌 경기 개선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는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ADP 민간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여전히 고용이 감소하나 했지만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경기 침체를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더군다나 어제부터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한 그런 좀 불확실성도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인 시위도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관련한 우려들이 조금씩 이제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 점이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시위도 조금 더 이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표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좀 실물 지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주식 시장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용 지표다라고 말씀하신 이쪽의 흐름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예상대로?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보다 조금 더 회복 탄력이라고 할까요? 감소폭이 좀씩 빠르게 둔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미국에서 조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한 템포 빠르게 경제 재개를 나섰고 그런 점들이 좀 선반영된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장에 흐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끝이 났는데 이런 점들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양호한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던 영향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할 때쯤에 미국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부 취소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이런 점들에 대한 대항으로 미국 역시 미국과 중국 노선의 항공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좀 발표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재차 고조가 된 여파로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소식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외신에서 중국 국유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부 취소했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이런 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좀 합의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에 대해서 미국 역시 중국 항공사 여객기에 미국 취향을 막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 특히 교통부가 이제 16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노선을 한국 노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를 좀 더 이르게 당길 수도 있다라고 좀 위협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양국 간의 마찰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어제 상승을 좀 강하게 보였던 경기 민간 업종 그리고 자동차 은행, 화학 등의 업종이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고 다만 이러한 점들이 이어졌음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부시가 살아 있으면서 장 후반에 좀 이제 소폭 강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좀 시간의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고 다만 또한 달러 강세 그리고 에너 강세 역시 펼쳐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점들이 다만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것을 좀 제한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장의 흐름들, 시간의 거래에서의 해외 시장 쪽의 움직임은 한 0.1% S&P 선물은 고정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지선 0.1%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하도 2, 3%씩 막 뛰어내리고 오르고 이런 걸 봐서 그런지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주시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는 좀 속보 오르고 있습니다 속보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97달러 중반권 수준에서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대만 쪽에 수출 동향이라든가 거기도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네요 0.8% 마이너스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2분기까지는 실물 지표는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되고 이거는 뭐 시장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거래소에서 코스피 지수는 2158선의 움직임으로 약 11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약 3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 나고 있습니다 741.42포인트로 현재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콘의 흐름입니다 자 종목별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요 개별 종목에서 테마성이 짙은 종목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거 물론 오늘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밖에 테마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애국 테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동시효과 상황에서 상한가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PCB 쪽에서 종목들도 있어요 이눅스 이 종목도 현재 상한가의 움직임 오늘 코스닥 쪽에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오랜만에 보는 이쪽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업종별로 지금 살펴봤을 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바이오가 제일 셉니다 사실 어제 상대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는데 그중에서 조금 부진했던 적이 바이오와 미디어 엔터였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은 상승률 상위 쪽의 섹터로 현재 운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나오고 있네요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잠시 후에 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